안녕하십니까 우리 동네 시의원 이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저녁에 저녁 먹고 나와서 가볍게 나와가지고 즐길 수 있는 문화공연이 많으면 참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의에서도 추진해 주셔가지고 이런 멋진 공연을 만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공연 앞으로 우리 시장님과 문정복 국회의원님과 함께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